식약처 지시녹집자 코로나 혈장치료제 조건부 허가 불호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안 써줘서 그렇지 이 코로나 치료제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지금 이런 거에 반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내용 한번 볼까요? 국내 임상 2A 상서 시험금과 대조건 효과가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계승현 기자께서 쓰셨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지시녹집자의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지코비딕주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냈다. 시각처는 오늘 오후 지코비딕주를 평가하기 위한 첫 번째 전문가 자문회의인 검증자문단 회의를 열고 GC 녹십자가 제출한 환자 63명 대상 국내 초기 임상 2상 한 건의 자료를 평가해 이같이 판단했다. 이것 한 건이래요. 한 건. 그리고 첫 번째 전문가 회의. 이거 세 번씩 했던 거 아시죠? 3중 전문가 회의가 있습니다. 회사가 자료로 제출한 임상시험은 치료효과 입증을 통한 허가용이 아니며 적절한 치료용량을 찾아내고 치료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렇게 헬스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내준 거죠. 검증 결과 치료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11개의 탐색적 유효성 평가 지표에서 시험군과 대조군의 효과 차이는 전반적으로 관찰되지 않았다. 치료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주평가 지표 설정형 통계학적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던 거예요. 검증 자문단은 제출된 초기 임상 이상 시험의 탐색적 유효성 평가 결과만으로 치료효과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시험 대상자 수가 적고 대조군이 17명, 시험군 투여 용량별로 2500mg 15명, 5000mg 15명, 1만mg 16명 등으로 고르게 배정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자에게 투약되는 약이 시험약인지 대조약인지 임상시험 연구자와 환자가 아는 공개 방식이라는 점, 기존 코로나19 치료제를 활용한 표준 치료의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상반응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등증이었으나 시험군에서만 사망 3건, 주입관련 이상반응 2건이 발생했다. 사망 2건은 약물과 인과관계가 없었고, 한건은 약물과 관련성 평가가 불가능했다. 주입관련 이상반응은 발열과 홍반으로 모두 경증이었다. 시험군에서 지금 3명이나 사망사고가 난 거죠. 시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의 3중 전문가 자문 절차 중 다음 단계는 밟지 않고 Gc 녹십자가 추후 직후 비딕주의 후속 임상시험을 충실히 설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건 뭘 또 설계하도록 지원을 합니까? 이미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나는걸. Gc 녹십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품목화과를 위한 당면과제에 급급하지 않고 약물이 의료현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후속 임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을 내비쳤다. 또 향후 계획은 보건당국과 긴밀하게 논의하여 투명하게 그 결과를 전하겠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여러분 Gc 녹십자가 이거 관련해서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지금 주주분들 중에서 녹십자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최경철님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 녹십자 혈장 치료제가 효과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의학적으로 지금 그걸 증명을 못해버린거죠. 1차 자문에 의해서 식약처에서 노를 해버린거죠. 그러니까 이게 셀트리온이 지금 얼마나 항체 치료제 대량 생산 가능하죠? 이 녹십자는 성공했어도 완치자로부터 혈장을 공여받아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치료법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보세요. 이게 월봉이거든요. 37만 6천원. 최고가 53만원까지 갔었어요. 이때 뭐 한 20만원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은 꽤 수익을 냈겠죠. 이런거에 비하면 정말 셀트리온은 엄청난 기술력과 여러분 우리 셀트리온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지만 EMA나 LPDA 승인 신청해서 허가 안난거 들으셨나요? 보셨나요? 그죠? 그런데 지금 파키스탄 수출 뉴스 떴죠. 범아랍국가, 중동국가, 산유국이죠. 산유국 산유국은 기름으로 그냥 돈을 긁어모으는 나라들 아닙니까? 그래도 국부펀드가 또 얼마나 강해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두바이 이런 데들. 그죠? 그래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이 아랍국가에서 자기네들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정치적 안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도도 되게 중요할 거예요. 인도. 왜냐? 파키스탄에서 벌써 3만 명분을 수입을 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셀트리온에서 말은 했지만 인도는 지금 40만 명, 30만 명씩 하루 있고 뉴스 보니까 인도는 화장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망자가 너무 많으니까 마른 장작이 비싸서 화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민들이 장작 살 돈이 없어서 그 가족을 화장을 못하고 그냥 그 강에다가 시신을 그냥 아 참 그 인도는 참 희한한 나라예요. 그죠?